하나는 바닷가용, 하나는 월정사 갈 때. 하나만 사고 있는 거 입어. 날마다 같은 옷 실증나. 땀나서 갈아입어야 해. 세연 씨도 두 벌 사. 난 이거면 됐어. 엄마가 같은 옷 두 번 입으면 뭐라 그런단 말이야. 알았어, 한 번만 사. 한 벌씩만 살 테니까 세연 씨 얼른 이거 입어봐. 둘 중에 하나 고르자. 그냥 이걸로 하면 돼. 입어보세요. 입어보시는 거랑 또 달라요. 그렇다니까. 아, 진짜. 계산요. 두 벌, 두 벌, 네 벌. 계산 둘게요. 패밀리 가격으로 해드릴게요. 네. 어, 큰아버지. 어, 너 웬일이야. 다음 주말에 2박 3일 바람 쐬러 가려고요. 어, 그래. 그럼 뭐예요? 네, 사장님. 어, 내가 할 테니까 그러지 마. 아니, 아니, 아니에요, 큰아버지. 그러시면 안 돼요. 아니야. 아니에요. 그러지 마세요. 계산하세요. 야, 큰아버지가 그 정도는? 네, 큰아버지. 됐어요. 조용히 가요. 네.